아니 도대체 이 녀석은 역사 한 달 달랑 보내 놓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? 뭐 소식이 소식이 이래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? 사직서요 요즘 개 싸움도 시들시들 하니? 심심해? 여행소 갔다 올라고요 아 여행 가면은 휴가 맡으면 됐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좀 길어요 얼마나? 한 달죠? 한 2, 3년 걸릴 것 같아요 세 개 일주를 해보려고요 너 더위 먹었니?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? 마지막 남은 제 꿈이에요 그럼 젊을 때 진작에 갔다 오지 왜 이제 와서 설쳐 설치기를 마냥 젊을 줄 알았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걷어주셔서 세상 어려운 거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나이 드는 것도 모르고 시간만 죽는 내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안 돼?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취소해 부임자 구해놨어요 다음 주부터 그 친구가 근무할 거예요 야 내가 사장이지 네가 사장이야? 아 알